Welcome back, everyone. I'm your teacher, Kate.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길잡이, Kate 선생님이에요. 오늘도 저와 함께 할 준비 되었나요? OK, let's go! Today's lesson I've never seen such a handsome guy before. 이번 레슨에서는요, 형용사와 부사의 최상급 표현법을 익혀보고 부정주어 플러스 비교급을 이용한 최상급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마지막으로 I've never before를 이용해 전에 뭐뭐뭐뭐한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표현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최상급을 이용한 형용사, 부사의 표현 먼저 알아볼게요. 기본적으로 최상급은 어떻게 만들어요? 맞아요. the plus 형용사나 부사의 est를 붙인 형태로 표현하는데요. the 형용사, 부사 최상급 plus 명사 plus in 아니면 of 어떠한 집단 이렇게 쓰면요. 뭐뭐뭐뭐 안에서 가장 뭐뭐뭐뭐 하다라는 표현이 돼요. 예문을 보면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가 우리 반에서 가장 친절한 아이다 라는 문장 만들어 볼까요? 가장 친절한 소년, the kindest boy, 그리고 우리 반에서 in our class, 즉, he is the kindest boy in our class 라고 쉽게 만들 수 있겠네요. she is the most beautiful girl in our town 하면 그녀가 우리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다 라는 뜻이 되겠죠? 이때 beautiful은 3절 단어임으로 beautiful 앞에 most를 붙여 최상표현을 만들었습니다. 최상급을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바로 부정주어 plus 비교급을 이용하면 뭐뭐보다 뭐뭐한 것은 없다. 즉, 무엇무엇이 최고다 라는 뜻의 최상급 표현이 됩니다. 우리 반에서 탐보다 더 빠른 사람은 없다라는 말은 no boy in our class is faster than Tom 이라고 말할 수 있죠. 탐보다 빠른 사람 없으니 결국 누가 최고예요? 탐이 최고로 빠르다 라는 말 되겠네요. no girl in my class is prettier than Jane 이라고 하면 우리 반에서 제인만큼 더 예쁜 아이는 없다. 즉, 제인이 가장 예쁘다 라는 말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이미보다 더 열심히인 사람은 없다라는 말을 부정주어 비교급을 써서 만들어보면 no one is more hardworking than Jamie 여기서도 hardworking, 삼음절, 비옥부를 만들기 위해 앞에 more을 썼습니다. 다음으로 전에 뭐뭐뭐뭐한 적이 없다라는 표현인 I've never peeped before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그렇게 훌륭한 영화를 전에 본 적이 없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I've never seen such a great movie before 여기서 I've never seen before 사이에 들어간 such a 혁명 이거는요 어떤 정도 정도를 표현하는 말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다음은 그렇게 재미있는 책을 읽어본 적이 없다. I've never read such an interesting book before 이라고 말하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제인보다 더 예쁜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다는 말은 I've never met anyone more beautiful than Jane before 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자친구도 이런 말 들으면 정말 행복하겠네요. 지금까지 오늘 배울 학습 목표와 표현들 저와 함께 미리 살펴보았어요. 케이트 선생님은요 I've never seen such a great student before 우리 친구만큼 열심히 하는 학생 본 적이 없어요. Keep up the good work. See you next time.